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아니면 원숭이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바로 비현실로 들어갑니다 원숭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면 바로 멋있는 나무만 봐도 멋있는 돌만 봐도 저랬어요 그게 우리예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떠나면 보이는 거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질세폐 세계관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약간 바뀌었어요 제목이 왜냐하면 원래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때 할 거를 좀 묶어가지고 오늘 다 하고 내일은 우리 순서지는 없지만 빙하시대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3년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빙하시대 이야기를 내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질세폐라는 게 있죠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질세표 지구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는 건 모든 지질학자가 다 합니다 이건 뭐 진화론자고 창조론자고 모든 지질학자들은 다 알아요 지질세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 있는 곳은 바로 어디밖에 없냐? 이 책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질세표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의 성통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성통과 능력이에요 좋은데 전능한 분 그러므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전능한데 좋은 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쓸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어진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보이는 곳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면서 또 잊어버렸죠? 나무만 멋있어도 절하고 돌만 멋있어도 절하던 그런 나라가 또 됐잖아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앞에 역사를 완전히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다 죽은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성경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성취된 곳 죄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현실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지질세표입니다 왼쪽에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캄브리아기, 오드비아기, 실루아기, 대봉기 더 잘게 나누었죠? 그 옆에 보면 화석이 있어요 그 옆에 화석을 그림으로 쫙 모아온 게 지질세표입니다 이 지질세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나예요 나 나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진화와 멸종과 진화와 멸종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적당하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죠 우리 자연선택, 우리 어제 나누던 돌연변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가지고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의 시발점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입니다 몇 년도에 썼다고요? 1859년입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진화나무인데 사실 지금은 교과서에 놀랍게 이 나무가 생명나무로 기록돼 있습니다 참 놀랐죠? 진화나무인데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교과서에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참 멋있었어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모두 뭐라는 거예요?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멋있긴 했는데 그림을 잘 보니까 그림들이 다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멋있긴 했지만 역사 같지는 않았어요 13년 후에 이 찰스 라이에라는 사람이 1872년이죠 이때 이제 화석을 모아가지고 책에다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완전히 사용하고 더 잘게 나누고 화석을 진화의 순서로 책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모두 뭐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화석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 화석은 과거 살았던 생물들이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성경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성경을 혐오하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진화의 순서로 화석을 모아놓고 이제 이게 우리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이게 역사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재질학이 영적고언자 하며 모세의 낡은 세대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그런 겁니다 창세기적 모세의 책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책이 낡은 책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지지세표가 새 책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을 모세의 책에서부터 해방시켰다 이런 담대한 말을 한 겁니다 지구상에 없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교과서에 이 지지세표가 들어갔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긴장했다고요? 교회가 제일 긴장한 거예요 왜? 성경 틀렸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지난주에 과학자죠 난 과학자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세시대라는 거 아시죠? 중세 제가 내일 모레인데 자세하게 배우는데 중세시대 때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교회에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빼고 꼼꼼히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지나노이 등장했죠 지지세표가 등장했죠 근데 이 지지세표가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교과서 가운데 어느 교과서에 들어갔나요? 과학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누구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과학자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즉 과학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과학시대가 도래한 건 바로 이 지지세표가 이 지지세표가 등장한 다음부터예요 과학자가 아는 게 없는데 사실 과거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런데 이 그림이 과학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과학시대가 된 겁니다 요즘은 또 무조건 뭐라 그래? 유전자실 때 유전자 무조건 유전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잖아요 수줍게 하는 사람을 수줍게 하는 유전자가 어디 있을까? 과학자가 아무리 찾아와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와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찾았는데 어디 있었어요? 다른 유전자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데 이건 농담이에요 수줍어서 여러분 이런 건 다 지어낸 얘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수줍게 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과학자는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사람의 성품 성품을 표현한다고 하는 유전자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어쩐냐면 신념인 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는 다 모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뭐예요? 과학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자가 성경 어딘가에 수십억 년을 집어넣을 거다라고 하는 이 지지세표 사실로 놓고 뭐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경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어제 얘기했죠?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1800년도 말이에요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지지세표 때문에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이제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뭐 다 알죠 그런데 이거 이 나이를 측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거 3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할 시간 없어 지금 우리 탄소로 나이 측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3년 전에 다 했으니까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먹고 사랑의 교회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얘기할 때가 없어요 약간 답만 먼저 얘기할 때요 얘기할 때요 대렉 에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지지학자들한테 가장 존경받던 지지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솔직히 얘기했어요 어떤 유명한 고생문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화석의 나이를 결정한 경우는 없다 실제로 그래요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아요 이거 할 새가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 그림 이걸 만들어놨을 때 예를 들면 저기 보면 맨 옆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라고 써 있죠 사셨어요? 저 그 옆에 더 잘게 나눴죠 밑에서부터 선캠브리아기, 캠브리아기, 오도비스기, 실루야기 써 있죠 보셨죠? 그 오른쪽에 다 뭐가 있어요? 화석이 있죠 이 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떤 동네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삼엽충이라고 하는 화석이 있는 거예요 삼엽충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고생대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캠브리아기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이 화석이 발견되면 그 지층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생대 캠브리아기라고 약속하기로 한 거예요 즉 이 화석이 발견되면 그 시대로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 화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표준화석 시대의 표준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만들었던 찰스 라이엘이 전 세계를 다 둘러봤을까요? 영국은 제대로 봤을까요? 여러분 자기 동네는 제대로 봤을까요? 자기 동네는 어떻게 봐? 안에다 깨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화석을 가지고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책에다가 모아놓은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진화 맞네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바로 뭐예요? 진화 논의 사람들은 이게 진화의 증거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 없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화석은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발견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왜? 이건 여러분 진화론적 믿음으로 자기가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진화라는 역사가 없었다면 다른 데가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서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작시동물의 화석의 경우 240과 이상이 다른 데가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서 발견돼 그러므로 표준화석으로 사용 불가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 이걸 하나도 안 바꿨어요 해양화석 같은 경우는 513과가 표준화석으로 사용 불가 판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아주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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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여기 커틀러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사람이 아리조나 집대학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는 지층 순서가 화석의 진화 시대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지층 순서의 무질서를 인정한다 화석의 진화 순서로 발견되지 않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창조과학자 아니에요 일반 진화론자에 지금부터 읽어드릴 논문들은 지층 순서의 무질서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지층 순서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오래된 화석이 젊은 화석 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 무질서의 규모는 수밀에서부터 수미터까지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층 순서의 무질서는 뭐라고요? 아마도 모든 화석 기록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선을 발견 안 돼요 중간단계도 없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몇 번 얘기 나왔죠? 스테판 제이굴드 진화론자의 대북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석의 전공자예요 나는 화석 기록의 가장 곤혹스러운 현실로서 생물 역사의 분명한 진화론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그렇게 안 발견돼요 우리는 발견하기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화석이 이 진화선을 발견되어야 되는데 하는 뭐였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지없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이 진화선을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진화선을 발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깨졌다는 거예요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였어요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은 오랫동안 지질계통 원리를 뭐라고요? 추상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 세상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기준을 발견해 오지 못해 왔다 어디에도 없어요 진화의 수사로 발견되는 건 진화론자의 마음에밖에 없다고요 그게 책으로 표출된 거지 어제 잠깐 나왔을 거예요 우리 단속 평형이론이라고 기억나세요? 공룡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다가 너무 빨리 진화돼서 중간단계 화석을 남겨놓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새가 평형을 이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만든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동식물에서 단계적 장리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화석은 진화선을 발견 안 돼요 우리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화석은 진화선을 발견 안 돼요 우리 사실 3년 전에 화석을 가지고 무슨 얘기했죠? 우리 노아홍수 얘기했잖아요 화석은 여러분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격변 때문에 어떻게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지난번에 했으니까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질세평 지구상에 없는데 드디어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예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나예요 나는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선택, 돌연변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이걸 믿기 시작하면서 지구상에 없는데 이걸 받아들인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 이제부터 나누는 겁니다 1900년이 들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이 그림이 들어갔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히틀러 리더인 나치입니다 우리 나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치는 자연선택을 견고한 뭐라고요? 이걸 법칙으로 봤어요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가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화론 단체예요 진화를 철저하게 믿었고 이거를 진화론을 세상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때 만들었던 법이 뭐예요? 나치 때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걸 법으로 쓴 거예요 자 우리 나치의 리더가 바로 누구죠? 아돌 피히틀러잖아요 자 이 사람은 우리 얼마를 죽였냐면 유테인만 600만 명을 죽었습니다 총 12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독일에 의해서 2차 세계전 전체에서 약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히틀러가 한 얘기예요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입된다고 했어요 인구를 제한하는 건데 즉 적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구를 감소시킴으로 저쪽 나라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개체가 강화돼 내 개체가 강화돼요 결국에 내 종을 강화시킨다 이걸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히틀러가 한 말이 바로 뭐냐면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게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어제부터 얘기했죠? 교과서는 굉장히 무섭죠? 교과서는 누구나 배워야 되죠? 교과서 안 배우는 사람 다 배우잖아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죠? 근데 히틀러한테 교과서를 정말 줬습니다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히 진화론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당시 독일 라치 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예요 발췌한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은 거 보세요? 모든 생물들은 생존의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힘과 영리함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존 투쟁에 세워졌다 이게 여러분 독일에서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던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진화론 생존 경쟁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배우잖아요 그때는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1200만 명을 죽인 게 히틀러가 죽인 건가요? 노! 독일 국민이 죽였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문제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미국은 요즘에 1960년부터 교과서 진화론 들어갔죠 그럼 이따 그래프 보여드리겠는데 미국의 모든 변화는 1960년부터입니다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 총기 사건이 미국에 많이 나잖아요 정말 잊혀지기도 전에 납니다 그 총기 사건 가운데 가장 경악을 했던 총기 사건이 바로 컬럼바인 하이스쿨 슈팅이라고 하는 콜라라주주에서 총리 난사해가지고 여섯 명이 죽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전에도 총기 사건이 학교에서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학교 밖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신의 학우를 자신의 동료들을 난사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대량 살상 13명이 죽었습니다 두 명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검은색하고 하얀색인데 검은색 옷에 써 있는 게 바로 Wrath, 분노입니다 오른쪽에 하얀색이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진화론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이들이 행했던 이 사건이 4월 20일 날 일어나는데 이 날짜가 바로 뭐예요? 히틀러 생일이에요 이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히틀러예요 여러분 진화를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KKK 뭐 이런 말 아시죠? 다 진화론 단체예요 다 히틀러 쫓는 사람들 우리가 며칠 전에 한국의 무슨 모 대학교 최고의 대학이라고 한 데서 무슨 소년단 대표라고 나와가지고 몰아왔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분노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뉴스 보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분노 때문에 성공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안에 잠재적으로 진화론적 사고가 있어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분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다 진화론 먼저 배웠으니까 핀란드에서 2007년도에 9명이 사망하는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학생이 총기 난살하기 전에 SNS에 이 글을 적어놓고 가서 난살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자연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자연선택에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이제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을 다시 계도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그러면 나가서 학우들을 총기를 안살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총기를 소지할 수 없죠? 그것뿐이지 우리 마음에는 어떨까요? 이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경쟁해서 살라고 배우거든요 이 시대는 여러분 완전히 진화론 시대예요 여러분 실제 행하고 안 하고 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잠재력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요 미국에 1960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필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1923년도에 어땠어요? 교과서에서 아니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든 변화가 이때부터 일어나는데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모든 그래프는 중간에 빨간 줄이 거의 있을 거예요 그 빨간 줄이 바로 뭐냐면 1960년하고 1963년을 표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청기사건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게 정당화가 되냐면 진화론을 가리킬 이때부터 어때요? 학원 청기사건이 갑자기 금지게 여러분 미국은 청소년에서 살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1960년도 이전까지는 살인이 없었어요 살생이 학교에서 여러분 언제부터 진가 알아보세요 1965년부터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살인이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경쟁의 얘기가 나왔죠? 이걸 자연법칙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똑같아요 이들이 모두가 다 2차 세계전 독일 전범들입니다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살했어요 청기 난살했던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살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에게 자살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환희가 있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nothing 뭔지 티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든지 이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범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잘못했다는 얘기 안 했어요 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진안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우리 오른쪽에 보면 여학생이 쫙 써 있죠? 11th born 독일어로 여러분 이거는 우생학이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끼리 결혼시킨 애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장교들은 장교들끼리 결혼하게 하고 자녀들끼리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아주 무서운 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걸 적용시키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이데올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데올리기란 뭐냐면 어떤 커다란 보편적인 사고를 사상을 이데올리기라 그래요 우리 칼 막사 아시죠? 봉산주의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토교에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에요 그런데 종의교인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종의교인은 책을 읽었어요 찬산을 맞지 않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관이 계속 자연법칙이니까 과학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 책에는 그러면서 생존 경쟁을 어떻게 했어요? 계급투쟁이라는 말로 바꿔버려가지고 인간한테 적용을 시켰어요 뭐죠? 부르주아, 고용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계급하고 반드시 투쟁이 일어나는데 노동자 계급이 많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노동자 계급이 이겨가지고 노동자의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다스카피타리아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표지에 자기 친필로 찬스다인께 진실한 추정자로부터 이 책에 대한 힌트를 다 어디서 얻었냐면 진화론에서 이제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아주 제일 절친 앵겔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모사를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칼막스는 인류 역사에서 진화법칙을 발견했다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이걸 누가 가장 먼저 따라했냐면 러시아에서 먼저 따라했습니다 우리 볼체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바로 뭐죠? 레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러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신앙의 부모에서 자랐어요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1892년에 다윈의 종의견을 읽고 그 다음에 칼막스의 책을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소프트함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연센터에 신뢰하고 그 사람의 방에는 원숭이의 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의견 책이 같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했어요 겉으로 대답할 때 굉장히 소프트한데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사실 그죠? 웃으면서 죽이는 게 여러분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통해 가지고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칼막스는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런데 칼막스의 책을 읽고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걸 따라갔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다니는 동안에 종의견을 읽고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기독교를 아주 편협한 사고라고 치부했어요 그리고 마크스하고 엥겔스 공산주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를 수용했어요 빈 마음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투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진화론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 너무나 우스워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공산주의의 등장애가 죽은 사람이 두 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한 5천만 명 죽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죽은 거는 1억이 넘어요 스탈린도 그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반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교할 때 성교의 대상에 많은 나라가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 구하잖아요 절대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왜? 이걸 읽으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진화론이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같이 무너져요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죠 마오쩌둥 이 사람은 다윈과 그의 제자 헉슬레가 있는데 다윈의 불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작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칼막스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다음에 중국을 새로운 사회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중국 그런데 그 새로운 중국이란 건 어떤 거예요? 중국 국민들이 억압하는 거예요 착취하고 고난하고 모욕을 참더러 강요하는 게 그가 얘기하는 새로운 사회였어요 그 공포를 통해 생명유지를 전진구가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진화론을 찬사했던 사람이에요 향기로운 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적으로도 물란했던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으로 물란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거의 다 이상하게 됐어요 정신질환을 알았거나 아니면 다 집을 나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정신적으로 특별히 유명한 게 바로 그죠?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한 겁니다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요 적어도 400만에서부터 8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기록도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8천만 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 뼈죽구도만 있어도 다 죽였어요 넥타이만 있어도 죽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7억이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겁니다 공포정치라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너무 쉬워요 왜? 공산주의라는 건 원래 동물 중에 하나 투쟁이라는 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우리 폴포트 아시죠? 캄보디아? 바로 킬링필드입니다 다윈의 적자생존의 신봉자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뚱이 신봉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오쩌뚱이 많은 서포트를 받았죠 그럼 그때 캄보디아의 인구가 700만이었는데 200만을 죽였습니다 3명에서 4명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중국의 문화대영매 했을 때 그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떨어졌어요 지배계층을 다 죽였으니까 이때 누구 죽였어요? 상위계층 다 죽였어요 의사, 교사, 비즈니스맨 다 죽였어요 종교인 다 죽였어요 환자 다 죽였어요 쓸데없다고 여러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몸이 아픈 거죠 병원이 있어야죠 이제 교육을 지켜야 되겠는데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죠 비즈니스를 해봤어야지 여러분 이때 캄보디아가 전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변한 겁니다 이들은 죽음이 살생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봉사중에는 기본적으로 뭐니까 지나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지티끌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은 날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월남도 마찬가지죠 월맹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 숙청하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영향이 대단했어요 거의 1억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이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죠 공산주의를 넘어가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진화론을 개인과 사회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 진화론의 아버지 그러면 여기 나오면 허버트 스펜서를 얘기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윈보다 먼저 진화론적 아이디어를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서바이벌 피티스트 이래서 가장 적당하게 살아남는다 진화론적 사고죠 그런데 찰스 다윈은 처음에 적자 생존이란 말을 안 썼어요 생존 경쟁, 자연선택을 썼어도 그런데 나중에 우리 찰스 다윈이 네 번째 개정판을 쓸 때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적자 생존이란 말을 자기 종의 기원에서 썼어요 그리고 이스펜서도 또 다윈의 영향을 같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 책을 여러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쓸 때 계속 안 해 뭐냐면 내가 한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당시 다른 어느 책과는 다른 아주 설득력 있고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은 과학적이다 자연 법칙이다 이 말이 진화론을 계속 심어놓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업자나 사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은 도움과 자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들 제거하고 그 사람이 자라도록 더 다그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고 변화받은 사람들 얘기를 좀 해야죠 이제부터 자본주의 가운데 어떤 자본주의냐 아까 우리 공산주의 얘기할 때도 우리 뭐예요? 기업가라든지 고용주를 다 내쫓았잖아요 그때 그래도 잘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내쫓았어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노동자가 운영을 안 해보던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낭비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대 바른 자본주의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용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카네기 같은 사람은 카네기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11조 뭐 하고 이런 얘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교회에서 자기가 바라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확 못 변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자생존은 자제 운영 원칙이며 사업에서 취할 모든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그러면서 무자비한 생존 경쟁을 다른 회사에도 적용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회사를 우리 더 크게 하는 방법을 옆에 있는 회사를 죽이는 방법을 썼어요 사정 없었어요 저쪽이 어떻게 되든 죽이는 걸 우선으로 했어요 그리고 직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지 않은 사람들은 내쫓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걸 왜 하냐를 문서화했어요 이 사람은 다윈책과 스펜서를 만나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위방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걸 완전히 삶이 바뀌고 오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진부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무자비한 또 이제 락펠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대기업의 성장은 단지 자연 법칙 계속 이 사람들은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진화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에 미국에 1900년도 초에 이런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어땠었냐면 20세기 초에 반 이상의 근로자가 심각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거의 모든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어요 참혹하게 그지없었어요 수은중독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암발생이 증가했어요 제철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분 25달러를 받았는데 12시간 근무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철도설로를 세우다가 죽었어요 이거 거의 경쟁적으로 세웠어요 사람이 죽는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용주는 근로자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재판을 걸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 고용주 편이었어요 왜? 재판관도 진안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이건 1960년대부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건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아셔야 돼요 각성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각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회개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빛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는 건데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각성하는 시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저희 얘기는 이제 내일 모레 포스트 모델인가 뉴에이지 얘기할 때 나옵니다 현실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의 기원이 등장한 다음에 두 사람의 이제 거물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바로 칼막스고 단 하나가 스펜서예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 읽고 막스의 책을 읽었느냐 종의 기원이 읽고 스펜서의 책을 읽었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스의 책을 읽은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스펜서의 책을 읽은 사람은 무자비한 자본주의자가 됐어요 어떤 경우 두 개 다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결정했어요 내가 어느 걸 택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 이 19세기에 있었던 종의 기원이 20세기 초로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무자비한 자본주의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은 진화론을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극단적으로 대립됐지만 이 두 집단은 모두 다 성경을 얘기할 때는 다 반대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 이들이 뭐를 반대한 거예요? 성경을 반대하니까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현실로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현실은 뭔데? 전능한데 좋은 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죠 이 현실을 떠났을 때는 그 비현실은 굉장히 무서워져요 우리가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잔드위, 미국 국립학교 아버지라고 해서 완전히 진화론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노력 굉장히 사람들을 진화론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침에 나눴던 얘기 있잖아요 1930년도에, 33년도? 인본유자 선언문이라고 이들이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낭독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여러분 우리 1번만 그럼 우주는 스스로 존재했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 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한테 돌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며 우리가 우주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먼지 티끌이에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너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연속적인 자연과적 진화의 결과를 변화했다는 걸 믿는다 이런 것들 14개 조항을 이들이 발표했어요 이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때 미국에 진화론이 야금야금 들어갔어요 그래도 대중들은 진화론 안 믿었어요 왜? 교회들을 열심히 다녔으니까 대중의 진화론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미국의 1925년도 아까는 1933년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이때 원숭이 재팔이 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다 미국에 진화론이 들어왔다가는 분명히 미국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에서는 테네시주 같은 데에서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면 불법이었어요 몇 개 주가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진화론 단체인 미국 자유연맹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화론을 가리키는 교사가 있다면 테네시주라는 곳에서 그럼 우리 미국 자유연맹이 변호를 해줄 테니까 염려하시기 말고 하라 그런 거예요 주 법을 어겨서라도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스콥스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가리키겠다고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켰어요 인간 진화에 대해서 이걸 학생들이 들었죠? 처음 들었죠? 깜짝 놀랐죠? 집에 가서 일렀죠?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 우리 원숭이하고 공통조상에서 나왔대 부모들이 놀랐겠죠? 그거 누가 그랬냐 불법인데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일어난 게 바로 뭐냐면 원숭이 재판이에요 바로 스콥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피고고 그다음에 진화론 측 변호사는 데로운 사람인데 데로우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죠 그다음에 창조론자 변호사는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이라고 이 사람은 우리 민주당이라고 아시죠? 미국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후보 캔디데이스로 두 번이나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진화론의 문제점을 아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자하고 공개 논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붙게 해가지고 드디어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1925년 뜨거운 여름 7월 달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열렸어요 기자가 이 동네가 3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인데 3천 명이 얼마나 조금이에요? 시골 중에 시골이죠? 기자만 150명이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라디오로 재판이 생중계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은 왜 일어나는 거죠? 법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진화론자들이 법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진화의 증거를 들이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해서 이 브라이언이 답변을 잘했어요 왜? 공개 논쟁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죠?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진화론측에서 계속 성경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진화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뭐를 공격해요?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브라이언이 답변을 아주 잘했어요 정말 제가 봐도 거의 90점을 줄 수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랬어요 답변 잘했어요 우리가 비디오를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 볼륨을 조금만 작게 해 주세요 우리 스코프 재판이라고 하는 재판에 대한 비디오인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은 공공장소에서 기독교를 장려한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전쟁으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창조는 즉 변호사였던 사람입니다 진화론조 사고가 독일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에서 인간 진화에 대한 교육을 반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성경과 반대되는 인간의 기원을 가르치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이에 응하여 테네시주는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새 법률을 시험하는 어떤 교사도 변호할 것을 제안했는데 대턴시의 젊은 교사였던 존 스커프스가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교사가 수락한 거야 대턴시의 당국은 그 재판의 변호을 브라이언에게 부탁하였고 반면에 저명한 변호사였던 클러렌스 데로우는 스커프스를 변호하도록 제안받았습니다 그 재판은 1925년의 더운 여름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청중들 앞에서 저명한 무신론자인 데로우는 성경에 대한 브라이언의 견해를 공격하기 위해 법정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미국 자유시민연맹은 법률을 진화한 단체죠 성경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몇십 년 후 바람의 상속자라는 영화가 극단적 방공주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기 위해 스커프스 재판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나중에 35년 뒤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 1930년부터 진화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자 선언문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원숭이 재판 그 다음 이런 네브라스칸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진화론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교과서의 진화론을 못 쉽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재판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실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쓴 거예요 고집생이 기독교인한테 핍박받는 진취적인 고등학교 교사 이게 오히려 미국이 어떻게 진화론을 알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거의 제대로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편견으로 그냥 기사를 썼어요 그래도 미국에는 교과서의 진화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35년 뒤에 1960년에 바람의 상석자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었는데 흑백 영화인데 이 영화가 35년 전에 원숭이 재판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다 왜곡시킨 거예요 제가 보면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요 이분이 이제 교사가 생물학 교사가 아닌데 생물학 교사로 나와요 생물학 교사가 아니라 체육 임시 교사거든요 생물 교사로 바뀌었어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 스콥스라는 사람이 체포된 적이 없는데 또 영화 안에서는 체포가 돼요 그리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제라마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또 등장해요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 없었어요 우리 기자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현장에서 잡히는 거로 나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조론주 변호사인 제닉스 브라이언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 테네시 중에 데이트 인지니시에서 크리스천들이 막 굳치면서 찬양한 거 막 그래요 이 재판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굉장히 진지했어요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브라이언이 막 거만하게 코미디언 같이 등장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한 분이에요 사람이랑 유머가 있어도 진지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과장한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인 스쿱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요 이 사람 한 번 더 감옥에 갇힌 거로 나와요 그리고 이때 감옥 밖에서 또 크리스천들이 찬양하면서 뭘 하나 보세요 린치를 가요 이런 적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재판하는 중간에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기도회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기도회 때 아까 나왔던 제라마이 목사님이 진아론을 지지하는 딸을 막 저주해요 이런 건 더더욱 없었어요 다 픽션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성장이 써 있는데 그거 안 믿냐 막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창전원 측 변호사인 브라이언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근본주자로 나와요 성장만 무조건 있는 사람 이분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답변했어요 성질이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왔던 사람들이 다 실망해요 아니에요 상당히 프라우드했어요 자랑스러웠다고요 잘했기 때문에 심지어 와이프까지 다 실망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아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아론하고 뭐예요? 공개 논쟁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영화가 전국에 상영이 된 거예요 35년 뒤에 자 이거를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크리스도들이 이랬어? 이렇게 한심했어? 이때 여론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영화가 개봉된 그 해에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교과서에 진아론이 들어갑니다 3년 후에 뭐가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져요 여러분 진아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진아론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졸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요 이때부터 미국이 진아론적 사고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변화되는 얘기를 이제부터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변화가 되게 성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죄성의로 부르는 걸 다 뭐라고 하냐면 본성으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지지세표 그대로 나오죠? 경쟁, 적자생전 그러면 원래 이게 우리 삶이라 가르쳐요 그러면서 진아를 믿고 사회와 개인에 적용시키려는 사람도 굉장해요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의 프로이드 아시죠? 이 사람은 완전히 진아론자예요 성경 정말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들 사람은 성적 충동에 재배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적 충동이 1차적인 동기며 모든 곳의 존재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국의 성혁명이 일어나요 물론 유럽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진화 과정과 개인 성장 사이에는 유사하며 문화적 진화와 영향하에 사회와 개인의 도족 기준은 계속 발전한다 즉 사회 도족 기준이라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환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스탠다드가 있다고요 기호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여우아를 여러분 미국의 지금 구동학생 중에 47%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13년 최근에 보도해요 15%가 4명 이상과 가졌어요 34%가 지난 3개월 안에 가졌어요 지금 미국의 청소년들 성에 대한 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빨간색이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60년 수 2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보고하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그게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당화가 돼버려요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14세 성병이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1960년도 초부터 증가합니다 미국의 모든 변화는 이제부터 진화론을 가리키게 되면서 변화해요 여러분 청소년에 강간체포라는 게 없었어요 미국엔 이런 게 없던 나라예요 여러분 1960년도 초부터 어때요? 강간체포가 증가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성교육 책이 나왔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성교육 책은 여러분 혼전의 관계를 가지라는 책이에요 완전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부터 얘기 나누는 거는 어떤 분은 정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일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걸 배하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하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배하가 아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배하였던 적 없어 나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다 배하였어요 가만 놔두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부터 어때요? 사람이에요 미국의 낙태가 언제 시작하나 보세요 지난후로 배웠던 학생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애를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낙태가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 1년에 150만 명이 낙태가 일어나요 미국에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생명 경치 현상으로 들어가요 1913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 태아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화론의 교육은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청소년 미혼자 출산이 미국에 언제부터 급증하나 보세요 1960년도 초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출산보다 낙태 수사가 훨씬 많아요 낙태가 두 배에요 두 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것도 우리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 진화론적 사고로 가지면 결혼이란 건 왜 할까요 살다 보니까 하게 된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살기 싫으면 그냥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이제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조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죄짓기 전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미국이 이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우리 성경을 좀 먼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매번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는데 사람을 지을 때 처음으로 낫긋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이건 배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에요 낫긋 내가 그를 위하여 보동문법 베풀을 지으리라 그랬는데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창조했죠? 하월을 데려와 창조했죠? 이때 베리긋이 나와요 낫긋에서 뭐로? 베리긋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아직 뭐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죄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돕는 베피를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러되 이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사이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죠? You are my everything 당신은 나의 모든 거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것을 완전히 응답해요 이게 우리의 처음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이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실하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죠? 범죄한 다음에도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혈통 속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범죄한 우리 하나님 번이 쓸어버렸죠? 노아홍수 때 노아홍수 쓸어버린 다음에도 하나님 여러 명령 하나 보세요 하나님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국 뭐예요? 계속 결혼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때 흩어지죠? 흩어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흩어지냐? 우리나라만으로 이렇게 번영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그랬어요 여기 족속이 영어로 뭐냐면 패밀리스예요 가족별로 즉 이때 언어를 안 통하게 하시는데 가족이 언어 안 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어떻게 해요? 언어 같이 통하는 자로 움직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가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키고 인정해요 왜? 본인이 만든 거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약의 학사도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서 아내하고 남편 예를 들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때 또 남편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예전에 제가 우리 어느 분이 저를 집에 초청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저를 왜 초청했겠어요? 항상 남편한테 지키만 했는데 남편한테 이길 사람 좀 초청한 거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초청받으면 창조하기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왔으니까 남편이 굉장히 자기 방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어를 하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저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음에도 믿는다고 그러므로 죽으면 결국에 하늘에다 가게 될 거라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선생님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랑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뭐라고요? 신부라고 그랬다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 제 아내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30억의 여자는 포기한 거라고 당신도 30억의 남자 포기하라고 한 남자 한 여자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음행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돌하고 나무한테 절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한테 너네가 행음했다 그랬어요 너네가 간음했다 그랬어요 나 간음 안 했는데 내가 간음한 거야 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분을 모르고요 우리가 신랑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널 신부 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간음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대로 투영된 게 뭐예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간은 일부 다쳐 동성애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처럼 부부도 신랑 신부 한 남자와 한 여자 미국 보세요 이혼이 언제부터 갑자기 증가하나 정확해요 1960년도 초입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결혼을 제대로 못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 몰라요 싱글맘 싱글댓 여러분 인구 증가의 비율보다 여러분 더 빨리게 갑절로 빨리 증가해요 이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초록색이 있는데 그러면 이혼 숫자고 이혼 숫자고 이건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색으로 된 결혼인데 여기 중요한 게 노란색이에요 이혼보다 결혼보다 동고 숫자가 지금 더블이에요 두 배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시간 반 동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동성애는 우리 단순한 생각으로 암수가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진화되는 가정 가운데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암수 구분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지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힘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남녀 문제도 뭐냐면 증인 없이 혼자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있어야 돼 보이는 분이면 전능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물질 세계에 다시 예안받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분은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통해 봐야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마약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음성적으로 거래되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은 많은 부분에 양성적으로 거래되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잠재성이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만약 우리가 양성적으로 되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총기가 우리가 그냥 양성적으로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학교 안에 왕따가 없어요? 더 폭발할지도 모르지 여러분 우리는 그 잠재성을 봐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진화론적 사고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분 미국의 1962년도에 마리아나 학생이 4%였어요 82년도에 59%예요 지금 75%예요 고등학교 3학년 마리아나 한 번 이상 해본 사람이 75% 여러분 이제 벌써 몇 년 전부터 몇 개 주에서 마리아나 합합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나를 청소년 때 했던 애와 안 했던 사람이 나중에 결과는 너무나 다른데 그걸 합합화 해버린 거예요 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어디까지 가는지 1960년도부터 성경을 가리키지 않고 진화론을 가리킨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분들 많이 관심이 있죠 수능시험 미국의 수능시험은 이제 SAT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SAT가 언제부터 감소하고 성적이 떨어지나 보세요 급감해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라고 할 테니까 공부 더 잘할 줄 알았거든요 웬걸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애들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아세요? 스탠탈 상실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99%는 좌절이에요 1% 정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혹시 경쟁에서 이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세요? 경쟁은 이겨야 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꾸로 얘기하세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가 성기면 내가 높인다 여러분 경쟁에서 뒤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 그건 여러분 다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캄보디아 보셨죠? 다 지구고 나니까 병원도 못 가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간 애들 있으면 고맙다 그래 야 너 진짜 고맙다 야 나 고쳐줘서 아니 너 공부만 잘해 그게 다가 아니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 성적을 봐도 어떻게 곤두박질 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성적이 원래 예전처럼 다시 올라간 거 아세요? 왜 올라갔을까요? 시험 문제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또 떨어지면 또 쉽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안 그래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스탠다드가 어떤 기준을 상실하고 계속 변하는 누구? 애들한테 스탠다드가 맞춰졌어요 점점 떨어져요 사람은 여러분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계속 맞추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에 와서 강경적이 그거예요 새벽 예배에도 와 졸려오니까 가지 마 이게 아니야 그죠? 저녁 때 지금 오늘 계약했죠 다 계약했는데 여기 왜 와? 이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계약한 첫날에 첫날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 모습도 뜨거웠어요 계약 첫날에 여러분 우리 스탠다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어야 돼요 우린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거꾸로 바르게 못 산다는 종교인 거 아세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지 거꾸로 여러분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산다 바르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바르게 살게 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탠다드가 예수 그리스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욱더 무서운 거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지난 걸 가리키니까 성경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그때 공생주의자들이 다 떠난 거랑 똑같아요 무자비한 자본운자들이 교회를 떠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한국의 대학생들 교회 단위 퍼센트 제가 3년 전에 3%라고 그랬어요 지금 2% 한 학년에 한 과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오른지 어떻게 해서 결혼이 시작했는지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됐는지 뭐가 진리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여줬던 그래프 있죠 그래프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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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이 그림이에요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제 뭐가 바른 걸 어떻게 가르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는 걸 어떻게 가르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여러분이 어디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문제는 교회를 떠난 거야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교과서 진화론 들어가고 기도 없던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땠어요? 십계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자 우리 지금 백동조 목사님 계속 십계명 강의하시죠? 네 여러분 오른쪽 말고 왼쪽 왼쪽 말고 오른쪽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미국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기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대에 부르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이를 지키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보면 정말 윤리감조예요 마음의 평안 용기 희망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절에 가면 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누구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변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CCC 김진공 목사님 아시나요? 그때 김진공 목사님 백문일답이라고 아세요? 질문을 백가지를 던지는데 답이 무조건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창조자라고요? 누가 구원자라고요? 다음 세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다음 우리나라의 경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국회에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중국이 필요한 게 누구예요? 이 세상이 필요한 게 누구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CCC 컸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컸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바랐었어요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차고 넘쳤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전하고 자기 행위를 전하니까 어때요? 자기 윤리도 못 잡고 애 윤리도 못 잡고 교회도 떠나고 기독교 레피테이션 평판도 제일 꼴찌고 그때는 1등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지금 미국에 앞에 봤던 진화론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 읽었었죠? 교과서 하는 진화론 내용 계속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지세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이 진화론적 잠재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세요 우린 여러분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구상에 이런 거 없어요 문제는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진화가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3년 전에 얘기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신이 자연선택이나 유전자 면휘 등과 같이 진화의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네 여러분 이런 걸 한다면 하나님은 수십억 년 동안 생경경쟁, 적자생경, 자연선택을 허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경쟁하는 게 어때요? 당연하지 여러분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떠한 책임을 질까요? 과연 과연 이런 얘기 진화론적 사고를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은 정말 무지한 일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소금이 될까요? 이분도 보세요 지질세표를 그대로 믿으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규모 멸종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빠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뭐죠? 지질세표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죄짓기 전에 멸종을 다 시켰어야 되잖아요 여러 번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멸종은 나쁜 게 아니래 여러분 지금 앞에 읽었던 이 두 분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과연 여러분 앞에 진화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게 왜 틀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서 마음이 다 떠났는데 이걸 받아들인 교회가 이 세상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한국교회도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질세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 좋은 분이 바로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잖아요 왜 처음이 좋았다고요? 창조자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경쟁하면서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굴 닮는 거죠? 이분을 닮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Good shepherd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고요? 힘이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도오지 Good 이도오지 Good 이도오지 Very Good 선한 목자 이분께로 와야 돼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이 선한 목자한테 와야지 여러분이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예요 진화론 벗어나야 선한 목자 믿는 게 아니에요 서문한 목자 여러분이 믿어야 그때 어떤 거예요? 진화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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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불안할 수 있는